나는 조조를 이기고 싶습니다. 장군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보여 조조를 보기 좋게 꺾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죽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잠깐 정말 알 수가 없어. 낙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 그대는 동탁세사님의 신의를 얻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천하의 애태희 그래 그렇다면 만일 내게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 동탁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오. 난 문제가 아니오. 그래요. 대장부의 뜻이라. 실은 나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뜻을 같이 하고 일어날 친구가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어. 조공 같은 사람이 한말로 진정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이오. 내 힘이 다는 대로 그대의 손발이 돼주겠소. 자 어서 진궁이라고 하오. 부하들이 알면 위험합니다. 1초가 급하니 어서. 자 조공의 가문은 명문가로 손꼽힌다고 들었는데. 조공의 가문은 명문가로 손꼽힌다고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했었구나.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백부까지. 저 사람을 돕겠다는 내 생각이 틀렸을까? 사람의 정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잔인한 성격에 조절한 위인.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가한정이라. 살려두면 동탁보다 더 악행을 저지를 게 틀림없다.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사람을 살려주면서 내가 품었던 정의를 위한 마음을 내 스스로 배신한 거란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죽을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잘 가거라, 조조. 너는 네 갈 길을 찾아가라.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안 됩니다. 함정일지 모릅니다. 조조만한 인물이라면 시승을 고향으로 웅구에 가서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거요. 저 장례 행렬은 어째 좀 수상합니다. 장군, 하늘이 장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장군이 하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내 충고를 조금만 귀담만 들으셨더라도 이렇게 패하진 않았을 텐데 나는 조조를 이기고 싶습니다. 장군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보여 조조를 보기 좋게 꺾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죽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장군, 아직 길은 있으니까 잠자코 나를 따라오십시오. 서주입니다. 제 이름은 진궁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시는 여보 장군을 태수님 휘하에 두어주시길 청합니다. 조조와 싸움에서 모든 군사와 말을 잃었습니다. 염치 없는 청입니다만 부탁이니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정이라니 진정하십시오. 중요한 시기에 내분이라니 큰일날 일입니다. 장군도 어지간하오. 친구도 돌아서면 적이 되는 이 난세에서 의리만 따지다가는 평생 시골에서 썩고 말 거요. 그리고 의리를 따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온 여포 장군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장수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장수가 한번 모시기로 한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아니겠소. 여포라는 사람은 신의를 말하는 장려의 심정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장군님! 장군님, 지금은 주색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조의 군대는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쳐있고 식량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군사를 내어 공격해야 합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천하를 잃어버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군님. 오, 꼬리야. 여포, 나도 이제 네게도 기대할 게 없다. 넌 절대로 천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늑대 새끼는 늑대가 될 뿐, 자립가라. 수웅이다. 예를 뒀다간 성이 위험하다. 장군, 속으면 안 됩니다. 저 거짓말에 속으면 목숨이 몇 개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조조! 대역죄는 바로 너다!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고 천자를 우롱하며 관직을 도둑질한 도둑놈아! 정권을 받아라! 하... 지고 말았구나. 싸움이 저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작은 인정도 베풀지 않는 널 진작부터 알아봤었다. 네 밑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해도 다행스럽다. 여포는 그래도 너보다는 훨씬 낫다. 너무 정직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질 못해서 그렇지. 쓸데없는 말 말고 어서 목을 베어라.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느냐? 조조, 부디 오래 살길 바란다. 늦었다. 그만 가자.